자막제공자 아이씨 들어갈걸 이겼네 아...만해서 내자 아.. 이걸 어떻게 우주배기한테 어떻게 해줘야되나가 그렇네요 여기 속고기 있는데 야르칸테가 속고기거든 야르칸테가 속고기거든 음... 아, 되게 오래 걸리네 포 있는건? 땅거래로? 안주면 내가 만들면 되는데 음... 아, 이게 내가 걱정인건 끊겨서 땅이 이쪽으로 갈 수 있는걸 주고 내가 딱 먹으면 좋은데 근데 우즈백을 붙여놓는게 좋긴해 붙여놓고 나는 여길 정리하자 정리해서 애들이 얘를 싸우게 해놓고 각을 보고 골든애라가 있으니까 골든애라가 있으니까 골든애라가 어떻게 한번 위신 흐흐흐흐흐흐흐흐 주문애라 손이 부쳐야돼 전멸 쫌... 자 먹는다면 균강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끊기면 안되잖아 이렇게 먹고 이거 땅 바깥쪽으로 이렇게 3개를 줘볼까 3개를 3개나 줘야돼 우선 이렇게 붙여놓고 싸우는 틈에 어차피 나는 얘를 때려도 되잖아 우즈백을 만약 우즈백이 일것 같으면 우즈백을 때리고 명이 질것 같으면 명을 때리고 우즈백이 질것 같으면 우즈백을 때리고 왜냐면 얘들은 꼭 얘를 때려야될거란 말이지 땅이 붙어있으니까 안받으면 내가 다 박아야되고 코어를 아 너무 많이네 아 12개나 빼가냐 최대 수용문화 아 변화가 진짜 오래 걸리는데요 하루 종일 걸리는데 1,533년에 끝났대 훌륭한 정보정책 아 이거 이거 또 수용이 199% 됐다 됐다 하모니가 됐다 지금 개발비용이랑 첨대신한관념도 마이스2에요 영원첨대신한관념도 마이스2 디스커버리 에이저오브디스커버리 64개월 남았고 아 명나라한테 줄 수도 있고 근데 아 그러면 안되는게 얘가 개발대를 올리면 몰라도 개발더가 올라갈까 지들이 올릴수도 있으니까 그치? 자기들이 개발도 올릴수도 있으니까 우즈베기 296에 4만 올리면 되는데 설마 4를 못올려서 공격을 받는다? 몽골리의 전재산포 42% 계층포인트 반란을 열심히 잡고 있는데 반란도 잡아주니? 네들 좋다 내가 괜히 발렌 잡았잖아 명나라가 잡아줬는데 컬치 몽골리아 난리가 났네 서로 싸우느냐고 몽골리아는 몽골리아는 조공국이 아니에요? 몽냥? 이거 안될걸? 여기 뚱땅이라? 몽냥이 유목민이야? 몽냥이 유목민이야? 유목민 아니잖아 몽냥 아니야 몽냥이 유목민 몽냥이 유목민 몽냥이 유목민 몽냥이 유목lich 역사적인데요? 뭔가 역사적인데? 여기 땅에 명나라가 여기를 먹을 일은 없지. 역사적으로 조건국으로 만들고 빠지고 그런거죠. 조정기간 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뭐랄까 잘 된 것 같은데 역사대로니까 너무 센 것 같아. 잘 만들게 만들었는데 신문고가 있네? 신문고 아 돈이 진짜 돈이 너무하다 아 이거 유교 가문이 들어갔네요? 진짜로? 그렇구나 계정을 안해도 되는구나 이제 올라가겠지? 슬슬 재밌네 재미있네요 아 이거 지금 받았으면 좋은데? 자 이제 땅을 요구할건데 243 아 제발 요구 3개만 받아라 땅팔기 음.. 땅팔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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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지? 땅팔기? 음.. 아 야 이거.. 싸움중인데? 야 안돼 지고있잖아 으아아악 크흐.. 하으.. 명한테.. 명한테 할까? 어? 야 내가 원하던 게 생겼어 칭찬해? 파라덕스? 제가 항상 주장하던 거 이거 찾지 말고 그냥 프로필트 찍으면 선택되게 해줘라 야 일하고 있는데? 딱 안 사간다 어떡하지? 칭찬해 칭찬해 파라덕스 여기서 요거만 만들게요 영토 매각 원래 됐었어? 영토 매각만 됐었나? 속국한테 땅 주는 것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속국을 내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네 속국한테 땅 주는 건 저렇게 안 됐었거든 아 왜 또 전쟁 중이야 짱나게 돈이 너무 없어요 이자만 없어도 내가 우리가 할 만한데 지고 있어가지고 땅 뺏기겠다 어떡하지? 내가 300원 메꿔줘야 될 텐데 여기가 6점 5점 4% 어? 비시 비시 파산하겠다 진짜로 내 농담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 열 어 끝났다 잠깐만 얼마야 개발도가 288 야 근데 주면 간신히 데릴 수도 있겠는데 야 내가 땅 줄게 땅 좀 사가라 왜 안 돼 수입이 수입이 증가해 아 그냥 공짜로 줄 건데 야 공짜로 줄 거야 내가 얘들아 돈이 없어도 되는데 돈이 없어도 되는데 공짜로 줄까거든 차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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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다시 창아타이한테 주면 오히려 얘들이 먹지 않을까 우즈백이 네 주자 아 이게 명라 담을 지나갈 수도 있네 아, 배상으로 준다고? 아, 스포페도. 배상으로 땅 박는 거 이런 것도 안 받을걸? 옛날에 그거 보고 있었는데 헌한 소리도 떴네요. 화난 소련 이벤트. 아, 좋은데. 지금 화난 소련을 고용할 내가 돈이 없단다. 위신을 올릴게요. 아무리 싸도 고용할 돈이 없는.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식민지 사업. 지루시. 강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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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국은 명을 견제할... 용민이 없는건가? 빨리 잡고, 유집에 내리자 잡죠? 아, 왕 좋았는데 잡고 아씨, 마이스 오똑하시아 난 언제쯤 부자가 되는거지? 대만 여기 붙일까? 돈 빌리면 사기 채울게요 어? 그냥 걸었지? 오! 제발! 제발... 나의 빅플랜, 빅픽쳐가 드디어 드디어 빅픽쳐가 이것이 성공 아니, 이걸 해내나요? 우즈베기? 나의 플랜에 걸려드나요? 저의 플랜에 걸려듭니까? 걸려드나요? 걸려드나요? 저거 먹으면 되는데? 동맹도 되면 좋은데 공격해서 어, 돈 없다잉 어... 땅, 땅을 먹고 돈만 뺏을까? 땅을 브라티아 퀄진 있는데 공격을 해서 돈만 뺏을까요? 굳이 넘어 없는데? 저금통으로 쓸까? 유즈베... 유즈베가 유목정이지 당연하죠 어, 페르시아 아이씨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무슬림이라 안되고 티무르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티무르 유목정인데 티무르가 없었네 아, 통역권 달라고 그랬어? 우즈베기? 나 못봤는데? 알았어 알았어 나 몰랐지? 미안 어, 금! 금그르금금금금금 어, 좀 되려나? 이제 됩니까? 이제 풀리나요? 금 나왔다 뚝딱 가져라 싸우기 소량상 금 나와라와라 아까 여기 신데록의 금이지? 괜찮아 괜찮아 여기 신데록에서 금도 좋아 왜냐면 애들이 나한테 보내줘 신데록금도 좋다 나쁘지 않아 브라티아를 펴서 명과 의뢰경에다가 130 어? 몽... 브라티아? 거절한다 어, 마이 132칸이야 오마이갓 야, 파산하는게 낫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파산해버릴까? 돈이 얼마있지? 흠...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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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가서 해야될 것 같애 인본바다는 경제? 흠... 돈 100원 100원을 뜯자 100원을 뜯어 아 이거 참 무 돈있어야 뭘 하지 planning 아형 자윤ET가 안봐도 자윤ET가 어떻게 되니 현관 여기 뭐야? 생선? 난감하네 전쟁하느냐고 이게 돈이 더 들어가겠는데? 벽은 뜯느냐고 전쟁하느니 차돈에 안하는게 나을 수도 있지 않나? 이겼는데? 잠깐만 110원? 110원 거 누구 코에 붙여? 근처에 부자 나라가 없네 부자 나라가 없어 어? 다시 이득으로 됐는데? 어? 희망이 있는데? 잠깐만 에이 아니었다 파산할까? ㅋㅋㅋㅋ 돌려막기 어떠십니까? 돌려막을까요? 이렇게 된 이상 카드 돌려막기 몽골리아가 또 돈이 많을 수도 있어 어휴 이거 없애자 명나라가 나한테 돈 좀 주지 명나라 왜 때리는 거지? 어? 땅 붙이려고 지금 싸우나? 우와 이거 뭐지? 뭔 일이지? 뭐야 얘는 또 왜 반란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지고 있다고? 차가 타 이 아이 뭐냐? 해군 유지비? 줄이고 있지 않았어 내가? 근데 안될거야 7트컷이나 마이너스인데 5트컷 안정도 총성도 정통성 요새 2트컷 식민지가 너무 비싸 이자도 비싸고 황금이 0.3 황금 2개 0.37 아 유토피아 할거에요 할건데 뭐 이거 끝나고 하던지 아 이거 이자만 좀 갚으면 되는데 한 두번만 돌려막으면 안될까? 아 해군을 좀 더 뽑아볼까? 이 돈으로 차라리 무역선을 더 뽑아가지고 무역이 얼마나 되나? 15% 28까지는 뜯을 수 있다는건데 무역만 좀 더 올라가면 이 돈으로 그냥 무역선을 뽑고 아 더지면 안되는데? 돌려막자 어쩔 수 없다 플러스로만 돌리면 되거든 카드 돌려막기 이거 여러분 하지마세요 큰일납니다 1번 2번 그래도 안될 것 같은데 2번 2번 그래도 안될 것 같아 4에 2자가 5에 더해야되나? 해야 되나 3 4 말 삼프 칸 어 등각만 좀 터지고 신데룡 마주 개발되면 대출 아 리포메이션 해시되고 왔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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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안할 건데 자 그리고 식민지 5개 만들면 되고 이거 하나 할 수 있겠네 다른 나라로 바꾸는거 그리고 아시안 트레이드 실크 보너스 뭐 있으면 되네요 스파이스나 실크나 친나와 친나와레 이거 뭐야 도자기인가 차이나웨어? 차이나웨어? 예, 도자기 친나라고 이렇게 되는 친나웨어래 유나이티드 컬처 컬처 통합하면 되는 거고 도자기에요 도자기 도자기 명들아 나한테 돈을 주면 안될까? 몽골리아 야인 또 생겼는데 깔짱 야인 조그만 것만 우선 먹고있자 먹고있고 마니스 이틱 하시면 버틸만해 왜냐면 우리가 유니티 하모니 때문에 하모니 때문에 지금 개발비용 참된 신앙에 대한 관용도가 마니스 1.98이기 때문에 수입이 다 들어오는게 아니야 지금 참된 신앙에 관용도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하모니만 올라가면 할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다고 아 만주무여 만주무여 수영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이렇게 안벌리는거는 수영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 이거 어떻게 실험 이거 모르죠 여러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수영만 안했어도 내가 지금 돈이 많았을텐데 수영을 해야되나 할까? 외국이 많은데 어차피 여기 다 찍었고 행정포커스 해놓고 98% 98이 아까워할 때가 아니야 수영해야 돼 수영하고 주문화로 바꿔 주문화로 안 바꿔도 되겠나? 주문화는 안 바꿔도 되나? 어 수영이 됐지 0.67 됐다 아니야 아니야 됐어 지금 늦지않았어 0.67 아 실험해보려고 했다가 망할뻔했네 상인의 순환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팔기도 나오지 아 괜히 팔기 뽑겠다고 팔기 뽑겠다고 제발 팔기 어디 나와? 팔기 어떻게 나오지? 왜 난 안나와 팔기가 팔기 왜 없지? 주문화를 바꿔야 나오나요? 아 주문화? 잠깐만 잠깐만 이거 보게 궁금하잖아 주문화가 없으면 나머지가 주문화되는거 아니야? 해적재라면 안돼 해적재라면 명나랑 관계단 떨어진단 말이에요 조공기를 안 때린다고? 홀리가 있나 조공기를 안 때린대요? 진짜로? 믿어도 돼요? 전투 을 machine 후 공급 토요 금요 의 연 여러분 눈 Annual